여기는 청정해역 진도군 전복 양식장입니다. 전복 먹인 다시마를 가득 쥐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국 2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진도 전복은 빠른 조류 흐름으로 전복이 깨끗하고 육질이 단단해 씹는 맛과 영양이 일품입니다. 철분,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진도군 홍보대사 송가인 씨도 진도 전복 맛에 반했는데요. 정말 복스럽게 잘 드시는 우리 송가인 씨. 정말 사랑스럽죠? 조개류의 황제, 바다의 산삼, 진도 전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진도 전복은 맛도 영양도 일품이지만 진도 전복은 어떤 요리로 해 드셔도 훌륭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어라. 진도 전복은 진도 아리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전복입니다. 진도 전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